아직 뭐라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꼭 필요한 사이인 것 같습니다 몽골에 계신 부모님은 안 보고 싶어? 너 키워진 분들? 보고 싶어 살면서 가장 아픈 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야 헤어져본 적 있어? 형이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는데 사고를 당했어 정비상 우리 형 단식 그래도 씩씩하게 잘 이겨냈네 널 보면 늘 기분이 좋아 넌 날 기분 좋게 만들어 나도 그런데 나도 그런데 나도 당신은 너는 당신이 좋아 너는 당신은 사랑하는 거야? 한글자막 by 한효주